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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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영두 박사 진흥부부터 동촌마을이라는 신곡입니다. 이영두 박사 앞으로 나오세요. 이영두 박사가 작곡했어? 정말 서울서 아니 아니 지영경 박사님이 네 여러분 듣고서 노래를 전화하려면 또 그런 박사를 보내주시고 반응에 따라가지고 제가 신곡 발표를 하나하나 전달하겠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해외 바이正 이영두 박사 가겠지 가겠지 가스태 하 sequ해 지현 지현 인정 속에 태어난 흐름이 눈물을 권유를 찾고 바라보게 상도가 고픈 소위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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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